마포구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 대해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 별도로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이정섭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마포구는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확대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중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미혼모 산모 등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2분의 1을 감경 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이번 사업은 예산 확보 금액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 보건소 2층 모성실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역보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 마포구 지역보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